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자 두 명마다 더불당 후보에 표를 한 장씩 더해 준 겁니다. 이것을 그동안 항상 자주 사용했던 조작값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50%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에서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은 관내 사전투표 자소가 두 명 증가할 때마다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위조 투표지를 한 표씩 추가했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조작값 기준으로는 50%입니다. 4.15 총선은 가장 많이 한 것이 4명 증가할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많이 조작한 데도 있습니다. 3명 증가할 때마다 한 장을 하게 되면 33.3%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마포구 을 관악구 같은 경우는 두 장 증가할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장을 투입했으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50%입니다. 다양하지만 가장 전국에서 많이 사용한 것은 4.15 총선에는 조작값 기준 25% 4장 1, 2, 3, 4, 5대 조작, 6, 7, 8, 9, 그 다음 열 번째 조작표 11, 12, 13, 14, 15대 조작표 이렇게 전산 불행을 짜서 쫙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장정우 대표께서 제안한 그런 집계 조작이 아니고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모든 조작을 다 마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작전개혁은 선거인수고 확정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 2, 3주 전에 선거인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그냥 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4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2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3장당 한 장만 훔칠 것이만 결정되게 되면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될 때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선거를 만들어놨는가 하니까 대만 투표처럼 아주 간단한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전산장비를 막 도입한 겁니다. 복잡하면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선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 조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보나 마나 조작합니다. 왠고 하니까 프로그램 다 마련되어 있고 그냥 본인들이 결정한 것은 이번에는 그냥 4.15 총선처럼 4장당 한 장 훔치겠다. 그럼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조작값 25% 조금 더 해야겠다. 3장당 한 장 훔치하겠다. 아니야 그냥 윤석열이 그냥 날려야 돼. 2장당 한 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냥 2장당 한 장 위조특기 투입해 조작값 50%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 모든 데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장영우 대표가 이 제안을 한 거를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정밀 검토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제가 저를 아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 거 아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해왔던 내용을 상당 부분 뒤집는 앞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거를 선입견이나 여러분들 편견 없이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검토해 가지고 오늘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딱 치고 부정성없다. 조갑제나 정규전자들 뭡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부정성없다고 외칠 겁니다. 그게 이런 큰 차이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유연하다는 겁니다. 사고가. 이렇게 이런 조작한 겁니다. 1번 2번 3번에 다 결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명부의 마지막 여러분들 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상황표도 다 조작이 된 거고 개표 상황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상황표가 다 조작한 걸 입력하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끌고 와 가지고 개함하고 투표지 분류기 돌리고 개수기 돌리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다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찾아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제를 했는지.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위조 사전투표사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때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사 가운데 조작 목표에 맞춰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이렇게 넉넉하게 확보했지 않습니까 3만 7천 표 정도 확보했으니까 거기서 나누어 가지고 그냥 염창동 몇 표 주고 강서 1동 몇 표 주고 강서 2동 몇 표 주고 하국 1동 몇 표 주고 그렇게 쫙 뿌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례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 보면 염창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염창동 다음에 덩촌1동이 나옵니다. 덩촌1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덩촌1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5209표 투표자 수가 5209명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내는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진짜래 여러분들 추정치를 만들어 보게 되면 3473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추정치를 만드는 과정은 차이값이 크기 때문에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을 가장 작은 이론적으로 차이값이 0에 가까워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득표로가 당일 득표 득표를 거의 일치하는 그 수준까지 가면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의 가짜로부터 진짜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추정해내니까 3473표가 나온 겁니다. 두 개의 여러분들 빼기를 하게 되면 1736표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몇 장을 집어넣는 거 하니까 173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등촌일동에 직접 관내 직접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473명인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5209표를 발표한 겁니다. 진짜는 3437표인데 그러면 1736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두 표당 한 표를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한 둘 셋 위조투표 투입 넷 다섯 여섯 위조투표 투입 일곱 여덟 아홉 위조투표 투입 열 하나 열두 분의 위조투표 투입 그렇게 여러분들 정상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투표자들이 두 표를 던질 때마다 한 표 두 표를 던질 때마다 1번 표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정직한 득표율인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여러분들 17% 정도가 높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7% 높다는 이야기는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이만큼 얹어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정상적인 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결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자면 조작된 값이죠. 그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진교훈은 플러스 16.7% 김태훈은 마이너스 15.5%가 나옵니다. 미친 숫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숫자가 왜 나오냐 1번 표를 1700 여러분들 36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조작을 왼쪽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선관위가 이렇게 왜곡된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내가 당신들이 선거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데이터 못 바꿉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번에 마포울에 그냥 두 장당 한 장 훔치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선거인수 확정되게 되면 몇 표인지 나옵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치면 대충 몇 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런 몇 표를 집어내야 되는지는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 이름 자금노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 사람들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진짜를 구하는 것이 아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율 진짜가 15.09%입니다. 이걸 뻥튀기 한 겁니다. 22.64%로. 왜 뻥튀기 했습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에게 일본 표를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조 사전 관내 사전 투표자가 필요하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율을 15.09에서 22.6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조작값을 찾아가서 수정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가서 수정하면 이렇게 진짜를 구할 수 있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15.09%의 관내 사전 투표율을 22.6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 당일 비율이라는 것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 투표지 개수입니다. 맨 앞이 진교훈입니다. 진교훈은 진짜는 사전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를 60장 받았는데 선관위가 조작을 해가지고 121장을 받은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그 옆이 여러분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는 여러분들 100장당 58장을 받았는데 100장당 58장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1번 표를 그냥 더불당 후보한테 수시만 넣어줬으니까 훔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더불당 후보는 차익값이 플러스 17 사전 65 당일 48 플러스 17 그다음에 김태우는 사전 31 당일 47 차익값이 마이너스 16%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다 수정하게 되면은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당 후보 48 당일 투표 득표율 48 김태우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 투표 득표율 47% 차익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이게 정직한 수치라는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선관위와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0월 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15.09%에서 22.64%로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달을 확보한 다음에 두 장당 한 장씩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번 분석 내용이고 이게 사후적으로 분석한 전번 내용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보시게 되면 15.09에서 22.64% 여러분들 엉키게 한 것이 이번 연구고 그다음에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분석한 것은 15.43에서 22.96%를 올린 거죠. 거의 뭐 오차범이지 않습니까? 22.64가 22.9 15.09가 15.34 몇백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는 7.49%를 뻥튀기 하고 37.473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표를 전산적으로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과거에 조작값 기준으로 하면 50%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는 가장 많이 한 것이 4명 4표당 한 표씩 집어넣어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의 전모가 확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다른 선거도 여러분들 4.15 총선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조작이 완전히 까발리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